천생용분급이야 천생용분급이야 회전목마 여기 어디야? 이거 뭐야? 행복했던 거 있구나 이거 호흡도 충분히 있어요 모자라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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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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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렇게 해야지 남은 얘기잖아 알 수 없는 얼굴 그말의 피식 그러다 한이 웃으며 풍경 바라보고 익을 수 없는 얼굴로 풍경 바라보는데 익혔는데? 익혔어? 익혔어? 아 익혔어 익혔어 아 익혔어? 아 익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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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익혔어? 익혔어? 아 익혔어? 익혔어? 이 웃는거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수정보고 슈스로 갈게요 휘드라야 뭐야 도대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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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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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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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우리 엄마 나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사람 잘못 보셨은데 아빠 아빠 害怕 자 추리하고 당신이 돈 되어있다 좀 더 차려 자 부딪혔을 때 위치 한 번 볼게요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되시.. 이거 부딪혔을 때 위치만 먼저 볼게요 신기하네 너 가께 전주이시고 싶어요 괜찮아? 괜찮으세요? 괜찮아?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충격 야 오케이 형 괜찮으세요? 이번엔 지찍하고 있었는데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 에이 어휴, 이렇게 완련한 사람이 이렇게 비추는데 괜찮지? 니가 안 된다고 해야지 숨 쉬지 마 야, 이제 하가하가 숨 쉬지 마라 고라니, 너 고라니라고 고라니 안 되겠고 병원 고라니, 병원 고라니 아니, 안 쉬면 어떡해 아휴, 웹툰 벗고 있겠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, 너 할 수 있어, 너 어려운 거 아니야, 너? 할 수 있어, 너 그런 놈 안 죽어, 괜찮아 아, 너? 나도 못 쉴 거 같아, 고생겠네 아휴, 숨을 하도 참아가지고 어휴 울지 마요 너 괜찮아요, 아니야? 오빠가 앞에서 숨 참는 거야 나 한 번,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 같은데 아휴, 진짜 웃기네 아휴, 진짜 웃기네 아휴, 진짜 웃기네 앞에 속에서 아휴, 진짜 웃겨 아휴, 진짜 웃겨 공개 먹고 있는 거야 오빠가 입이요, 입술이 뭐 하죠 이렇게 네 작게라도 한 번 쉬어 보려고 아휴, 진짜 웃겼네 아휴, 진짜 웃겼네 잘 찾았어, 잘 찾았어 안 나왔어 지금, 다음 앨범을 위해 지금 어? 준비하는 거야 나의 투잡까지 신경 써주시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손을 필요 없어 너 그거 무슨 뜻이 신호케이 신호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봉타주 보슬컷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경입니다 멸망이에요 저는 한 두 개? 확률적으로 하나 세 개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이제 멸망 동경이의 케미를 위해서 다섯 개 한 번 노력해 볼게요 첫 번째, 롤러코스터 VS 바이킹 바이킹! 롤러코스터, 아! 저희 되게 잘 맞죠? 다음 회전문마 VS 관람차 회전문마! 로다다래, 로다다 롤러코스터를 다 같이 탑니다, 로다다 회전문마, 회전문마 귀신의 집 VS 범퍼카 범퍼카 범퍼카는 부딪혀야지 부딪히고 다음날 목 안 돌아가고 그 맛으로 하는 거라고 쫓아가야지, 쫓아가야지 츄러스 VS 솜사탕 츄러스 거의 뭐 천생용분급이야 내가 아까 전에 어 여기는 츄러스지라고 분명히 얘기했네요 아니 그랬어? 아니 항상 이런데보는 이런데보는 롤러코스터를 다 타면서 열심히 놀기 VS 여유롭게 와서 구경하면서 놀이공원 즐기기 여유롭게 구경하기 여유롭게 구경하기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아 못해 피곤해요 피곤해요 못해 못해 보고 사진도 찍고 츄러스도 먹고 맞아 해야죠 해야죠 거의 하루를 딱 봤을 때 쉬는 게 많지 하나 타고 한 10분 20분 쉬다가 아 그리고 이제 슬 하나 못 타볼까 이라고 갔다가 맞아 맞아 우리 다섯 개 다 맞췄어 아 그래요? 우리 다섯 개 다 맞췄어요 회전목방! 츄러스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열망이 들어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해 우리 집 현관으로 저희 집 현관으로 음룍은 주소를 괜찮은 소였죠?